안녕하세요. 날씨온 윤현서입니다. 계속해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옷차림에 특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월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저기압의 영향으로 2월 1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그럼 서울지역 한주간 날씨 알아보시죠. 이번 예보기간에는 대부분 구름만 많겠는데요. 2월 1일에는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